너 동생들 챙기는 거 좋아하지 근데 왜 자기는 챙길 기회를 안 주냐고 자기 이용해 먹으라고 이 업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정말 아는 데서 말해도 돼요? 강하게 캐치 저거 보인다고 찍고 보라 갑자기 법방? 코로나 뜨면 일 없잖아 맨날 몰라 자 오늘은 여수 앞바다 아 노래는 그만 해야겠다 그 요트를 타러 왔는데요 뭐 탈래 주니야? 보면서 얘기해줘 저는 뭐 모델 워킹하고 있어 혼자 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거 지금 뭐 마이애미 부두를 방불케 하는 저희 몽짱들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야 오늘 저거 타는 거야 우리? 네 와 저기 봐봐 저 요트에 난 요트보다 저런 미녀는 아닌 거 같고 아 안녕하세요 그 총 지베이 지베이는 저게 돼있어 아 우리 지베이님 여수 지베이님 어서 입시오 오늘 어디까지 가나요 이거? 오늘 저 하와이 거쳐가지고 저쪽 디오션 거쳤다가 네 이쪽으로 오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참치도 잡고 진짜 옆에 있을 게 어디냐면 자 이곳은 여수 앞바다입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배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지금 뭐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서 일단은 저기 태평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거리 2m가 아니라 2,000km 제가 타고 있는 배는 여수 재백 요트 투어 여기 오시면 경치도 좋고요 날씨도 일단은 좋지만 무엇보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애들도 있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네 그러면 이 배는 프랑스제 요트인데 차로 따지면 벤츠급입니다 벤츠 S클라스 가격은 한 12억 정도 그리고 40인승까지 가능합니다 40명이 타도 3cm 밖에 안 가란다는 전설의 가장 인기 많은 그런 요트입니다 다이빙을 근데 다이빙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다이빙? 다이빙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나 여기서도 할 수 있어 다이빙 가면서 해도 내가 저쪽으로 할 수 있어요 다이빙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냉면에 삶은 계란 반쪽 들어가는 것처럼 토마토 반쪽 먹어봐. 쿡푸바면서도 맛있어. 형님 손가락도 같이 먹으면 좋겠네. 안 떨어졌지? 저 좀 전에 오줌 쌌잖아. 안 떨어졌어? 노상박리가 있잖아. 그렇지. 이거 더러워? 더러워? 안 더럽겠어요? 그렇죠. 형님 오줌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 아닐까요? 근송장의 기회? 형님 제발 편집할 때 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 진짜 난리일 거야 그냥. 제대로 하면 삐삐삐 밖에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서 제일 깡패예요 형님. 제일 빡세예요. 나 유튜브 아니야 진짜로. 나는 취미로 맛집 탐방하는 사람. 자 여수의 맛집을 왔는데 이거 딱새우. 자 여수의 딱새우입니다 이거. 정말로 이거 속살만 따주는 법 누가 보여줄 거야? 아 우리 권피디 씨발. 우리 권피디에 항상 그 방송 욕심 있어. 이걸 어떻게 뽑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나오는데 아 진짜 재수없죠 이거 진짜. 저거 너만 먹어야 돼. 자 이 딱새우가 정말 잘 발리고요. 독도 꽃새우랑 닭새우보다는 여수의 딱새우가 아주 부드럽게 발리지만 나는 살이 정말 찰지고 쫀득하게 나와있습니다 이거. 이거 존맛해. 진짜 잘 먹어. 그냥 빨면 된다고. 몇 번 말하냐면 지금. 안 빨려 나는. 못 빨냐? 우리가 또 버스커 버스커처럼 노래 하나 만들자. 여수 반 바다. 이게 찰지다. 맛있어요. 자 오늘 여기 우리 자리가 대한민국 피트니스 아이콘 프로 피트니스 선수 조준. 잘 이겼어요? 조준 프로와 그리고 IFBB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크 프로 선수 이준호 선수. 그리고 먹방 유튜버 황철수 입니다. 하하하하. 최대 챔피언. 오늘 여기는 여수인데 여수에서 이 멤버들이 어떻게 모였냐. 스폰서들 말 다 무시하고 몰래 방탈출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다음 여수에 오면 또 가장 유명한 게 뭐야 또. 돌산 갓김치. 이 갓철수는 갓김치만 먹습니다. 그 갓이 그 갓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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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와 이거. 이거 돌산 갓김치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뭔가 그 쌉싸름하면서도 새콤한 게 잠깐 있다가 떫은 맛이 나요. 일단은 이건 호불호가 가릴 것 같아요. 매니아층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많은 신김치보다는 갓김치를 좋아합니다. 진짜 내 마피아는 정확한 것 같아요. 약간 떨구면서도 단맛이 살짝 났다가 그 입 안에서 네 번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한 맛에 신호 해각이 결정될 것 같아요. 너는 호불호가 많이 가려진 그런 김치인 것 같아요. 진짜 춥지? 안에 옷 없어? 옷 가까이 볼래? 동생이 춥다 해서 옷 가까이 버려야겠어. 진짜? 와 큰 남자. 진짜요? 강하게 김치. 저거 보이냐고 찍고. 우리 형님 유튜버 맞는 것 같아. 유튜버야. 타고난 유튜버야. 진짜? 옷 이쁘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진짜 이쁘다. 색깔도 다 이쁘네 형님. 이거 왜 나 안 줬어? 형님이요? 직장에 드려야죠. 나 원래 카키색 좋아하는데. 형이요? 언제부터요? 카키색하고 흰색 좋아하는데. 요즘엔 안 피곤한 사람 없고 안 있는 사람 없어. 맞습니다 형님. 나도 오늘 여수까지 오는데. 어제 밤새고 왔잖아. 밤새고 와서 선글라스 계속 끼고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는 것마다 들려서 사진 찍어줘야 돼. 계속. 부럽다. 진짜로. 프로포스다. 아니 그게 아니라. 피곤함을 떠나서. 누구나 다 힘들 때 힘들다 라고 하는 거는 바보라 생각해. 누구나 다 힘들 때. 버티기만 해도 성공하지만은. 거기서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바꿔면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유튜브를 왜 하냐고.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유튜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튜브 할 시간이 있는 거야. 코로나 뜨면 일 없잖아. 맨날 몰라. 맨날 뭐. 대회 준비하고 운동하느라고. 내가 사실 뭐. 카메라 앞에 설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카메라 앞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는 거야. 한동안은. 정말 국내 사람들하고 내가 소통의 시간이 너무 없었어. 근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나는 사실. 동생들하고도 대화가 없었어. 이 업계 후배들하고. 이건 좋은 거 아니야. 너 동생들 챙기는 거 좋아하지. 근데 왜 자기는 챙길 기회를 안 주냐. 잘 이용해 먹으라고. 이상한 애들은 날 이용해 먹는데. 이용하지 않냐. 야 엄한 새끼들이 뭐. 유튜브든 뭐. 날 이용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막상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지 못하고. 나를 되게 어렵게 생각해. 나는 그건 이해를 해. 뭐. 웹상에서. 나를 이용해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많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할지언정. 제일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하기 싫은 게 더 있는 거죠. 그런 거지. 형님한테. 요만큼이라도 피해가 가는 게 싫으니까. 애초에 그냥 형님을 언급을 안 하는 거죠. 반대로 언급하는 사람들은. 이 업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아는데로 다 말해도 돼요? 아는데로 다 말해도 돼요? 어. 아 진짜요? 응. 나는 그런 걸 원해. 응. 제대로 알고 있는 새끼가 나를 까면 좋은데. 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새끼가 나를 까는 컨텐츠가 너무 많아. 네 잘 모르세요. 1억 광어. 그 다음에 이거 갈치인데. 광어인데. 붉은 게 있으면 이건 도미인데. 응? 이건 모듬애지. 한 마리 안 잡은 거지. 거의 둘이 얘를 한 마리 잡은 거지. 그러면 광어, 도미, 갈치? 응. 날로 먹는 거는 흡수율이 20%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처먹어도 오히려 다음날 체중이 빠져버릴 거야. 그러면은 가장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인 거예요? 쟤라? 오? 퍼스트 미트 티라빈 어묵? 어? 너 어떻게 알았냐? 얘가 대가리가 좋네 그냥. 떠나요. 여와뿌방하다. 오마이갓 김치. 김치? 알갓. 오마이갓. 난 힘들어. Palestinian아, 난 프러시 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